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이번 영상은 2024년 연말 용띠 운세 영상입니다. 네 우리 용띠 여러분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나갈 삶제가 드디어 끝이 납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올해 용띠분들이 아마 나가는 삶제의 가장 큰 어려움을 느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7월달 8월달에 큰 여유주를 물일이 있겠다라고 말씀드렸고 9월달 10월달에 안개 속에서 웅크린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11월 12월달은 큰 액땜을 하고 하늘을 승천을 하는 용띠 여러분들의 운기를 보았습니다. 나머지 일들을 다 정리하고 새로운 일사로 도전을 하는 그런 운기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뭔가 해왔던 일들보다는 새롭게 뭔가 도전하는 호전적인 부분에서 더 좋은 선물을 누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명예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요. 사회적인 직위나 덕망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남들이 많이 부러워하게 되는 일들이 있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아무래도 약간 액땜을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건강적인 부분은 좀 누수가 있을 수 있으니 연말까지 좀 건강적인 부분은 잘 잡아 나가면서 좋은 일들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하늘 도령이 댓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댓글에 소원을 적어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띠는요. 올해 88년생이죠. 무진생 용띠 먼저 오만기 먼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력 11월 때 어떨까요? 짠! 오! 그러네요. 대박날 일이 있겠다. 굉장히 좋은 스타트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이게 잘 이어질지 보니까 냉탕과 옹탕을 간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갑자기 온 좋은 음기에 액셀을 너무 세게 밟는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적절하게 브레이크를 잘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나이 때는 뭔가 주식이라든지 뭐 진문서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내가 문서적으로 굉장히 큰 재물과 연관되어 있는 그 문서를 잡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인간사회 덕망에서는 좋은 인연을 많이 만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정작 좀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인연은 없다. 좀 아쉬움 있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자,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좀 잔병치레 같은 거 좀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나 잔병치레 중에 우리가 기간지, 소화기통 쪽으로 관련된 그런 질환을 가진 분들이 있죠. 굉장히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자, 금전적인 부분에서는요. 그래도 자산의 증식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게 된다. 뭔가 내가 대출을 끼든, 먹든 하든 그냥 자산이 많이 올라간다. 총액의 그런 것들이 올라간다 하시니까 이런 걸 잘 활용하셔가지고 이번 자본주의 세계에서 좋은 성물도 많이 누릴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띠는요. 올해 76년생, 병진생 용띠입니다. 5번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11월달 어떨까요? 짠! 오, 일사가 좀 다나다나하다. 이것저것 자충오돌의 형국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자, 12월달 운기가 어떨지 사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치료가 고난이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시니까 너무 급하게 대처하는 거는 좀 금물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때 그래도 뭔가 승진, 취업, 이직 이렇게 명예와 관련된 이동수, 변동수가 많이 들게 되는 상황이고 이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받는다 하시니까 전체적인 공수는 나쁘진 않아요. 인간사회 덕망에서는 아무래도 내가 이렇게 뭐 이직, 뭐 이런 거 하는 운기였다 보니까 경쟁자가 좀 많이 생기게 되는 상황이에요. 경쟁자의 마음을 너무 날카롭게 대하지 마라. 인간미를 좀 베풀어서 이 경쟁자의 마음을 얻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뭔가 흉터 날릴 일이 좀 있어요. 뭔가 시술을 만든다든가. 흉터 날릴 일이 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뭐 좀 뾰족한 날부지 같은 걸 건드릴 때는 좀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자, 금전적인 부분에서는요. 어, 그래도 꾸준한 안정적인 금전의 흐름이 형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좋은 성분을 많이 누릴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릴 띠는요. 오늘 64년생입니다. 값진생 용띠네요. 오방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양력 11월 때로 어떨까요? 짠! 아, 다다다다다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자, 이런 것들이 잘 해결될지 12월 때로 용기를 살펴보니까 어, 좀 어려웠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여기 변동수, 이동수가 많이 생기는데 웬만하면 자제를 하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도 내 용기는 좋지 않기는 한데 주변에 기인을 만나서 큰 덕을 누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도 내 용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다.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사적인 만남, 연애, 결혼 이런 배우자 주변 사람들, 가족들로 인해서 덕도 누리고 공적인 자리에서도 덕을 누린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사람한테 덕망을 잘 베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인간사회 덕망에서는 내 용기가 안 좋다 보니까 당연하게 협업이라든지 동업, 그런 비즈니스 뭐, 그런 관계들이 많이 얽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적극성 있게 추진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성인병, 비만 이런 거 좀 조심하라고 합니다. 요즘은 이제 현대사회에 큰 어려움이죠. 이런 걸 좀 잡을 수 있도록 식단 조절이라든지 건강에 좀 신경을 꼭 써야 된다. 아니면 큰 누수가 있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금전적인 부분에서는요. 크게 콩고물을 내가 얻어먹을 일이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덕보는 사람들이 많았다 보니까 나도 같이 금전에 덕을 붓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럴 때일수록 주변 사람들한테 내 마음에 표시를 잘해야 그 콩고물이 오래오래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띠는요. 52년생 임진생 용끼입니다. 5반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양력 11월달 어떨까요? 짠! 아하, 일사가 조금 늘어진다. 아, 시간적 여유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자, 12월달에 잘 해결될지 살펴보니 어우, 그러네요. 조금 어려움이 있겠다. 이건 시간을 가지지 말고 빨리 대처를 하라는 5반기니까 걱정하고 고민스러운 일 있으면 당장 행동력으로 실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체적인 용수는 큰 행제술을 만나서 대박을 치는 그런 용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큰 덕망을 본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항상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죠. 그런 분에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고요. 자, 인간사의 덕망에서는 새로운 인연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오고 가는 인연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해요. 특히나 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인연도 많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인연도 많아지게 된다. 자, 건강적인 부분에서도 활력이 좀 많이 올라갑니다. 운동 같은 걸 시작하시게 되면 건강적인 부분들 많이 챙겨나갈 수 있다. 생각이 되고요. 자,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생각대로 일이 풀리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아까도 말해서 행제술, 금전에 도움이 있겠다. 금전에 뭔가 이렇게 덕이 있겠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주변을 잘 살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변을 잘 살피면 금전의 덕망을 볼 수 있는 일들이 곳곳에 숨어있겠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잘 참고하셔서 좋은 선물 많이 보셨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 도련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은 우리 용띠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나가는 삶 제일 마지막 연말 띠별 운세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좀 어려울 때도 찾아와요. 근데 이 어려울 때 우리의 그릇 쪽으로 마음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더 큰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보탬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용띠 여러분들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요. 내일의 더 좋은 모습으로 더 큰 일들, 많은 성물들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잡았다 생각하셨기를 바라면서 올해 연말에도 따뜻하게 잘 보내시기를 하늘 도련도 열심히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